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주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죠. 비가 아침에 좀 왔던 것 같은데, 우산들은 가져오셨나요?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 문제풀이 강의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기에 앞서서 7월달 처음 시작되니까 한 2분 정도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7, 8월달하고 이제 9, 10월달 이렇게 있죠. 7, 8월달에는 예상문제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이 예상문제 강의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거는 사실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요. 수험생활을 하시면서 7, 8월달에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시험이 이제 10월달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기간은 한 4개월 남짓 이렇게 이제 있는데 7, 8월달에는 어떤 거를 좀 열심히 하셔야 되느냐. 7, 8월달에 우리 어떤 걸 좀 열심히 해야 될까요? 2차, 2차를 좀 위주로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차 위주로. 요즘에 이제 우리 본시험이 1차는 좀 쉽게 무난하게 좀 출제를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2차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다 보니까 2차 준비를 지금 못 하면 좀 하기가 쉽지 않겠죠. 시간 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또 9, 10월에 가면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뭐가 계속 이렇게 발목 잡아요. 1차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일단은 딱 잊어버리고 7, 8월달에는 2차 위주로 좀 열심히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차 수업도 듣지 말고 이러는 게 아니고 수업은 당연히 들으셔야지. 수업 안 들면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2차 위주로 좀 자습하는 시간 있잖아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 그거를 2차 위주로 이렇게 좀 준비를 하셔라라는 얘기입니다. 2차는 이제 중개사 공법, 공시세법 이렇게 있는데 어떤 과목 위주로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네, 뭐 그건 뭐 답은 잘 하시네요. 그래요. 얘를 좀 제일 위주로 얘를 좀 1번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도 하셔야죠.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중개사법에서 80점 안 넘기면 2차를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법에서 일단 7, 8월달에 80점 일단 넘기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 공법에서는 이제 뭐 점수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2차에서 공법은 그렇게 뭐랄까요? 실무에 나가면 공법이 중요하긴 한데 시험에 있어서 공법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좀 언밸런스한 얘기인 것 같지만 실무 나가면 공법처럼 중요한 과목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과목이 공법이긴 한데 시험에서 공법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에서 공법해가지고 90점, 100점 맞아가지고 학교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공법은 몇 점만 맞으면 정말 잘하는 거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50점 정도. 그래서 50점을 일단 확실히 넘긴다. 그것도 언제 하시라는 얘기에요. 7, 8월 달에. 왜냐하면 이제 90월 달에 가면 또 다른 거가 기다리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는 합쳐가지고 요거 합쳐서 60점 정도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중개사품은 못해도 80점 이상 맞는다. 최소 80점 이상 넘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2차는 안정적으로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90월 달에는 이제 동차생 기준으로 동차 준비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아무리 말씀드리고 뭐 다른 2차 선생님들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90월 달에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1차 위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내가 1차도 안 되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90월 달에 두 달만 열심히 하셔도 1차는 충분히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거든요. 요즘 문제의 수준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7, 8월 달에는 꼭 2차 위주로 좀 하시라고. 지금 이거 2차 안 하면 못합니다. 동차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생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2차생들은 그냥 계속 2차 위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 말씀 좀 드리려고 시간을 좀 냈고요. 자 이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일장 총칙에 목적 그리고 성격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목적은 재정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 대표이용 문제 풀기 전에 이 말씀 잠깐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풀었던 문제들이 대부분 어떤 문제였냐면 기출문제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이 대부분 기출문제인데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제 푸는 문제들은 기출문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예상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기출의 성격과 다른 문제들도 좀 있다라는 거 일단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예상문제니까 말 그대로 기출은 아니다라는 거 자 이제 대표이용 문제 1번에 옳은 거는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1가구 주택의 확보는 중개사법의 명문으로 교정된 목적이다. 그래서 목적은 재정 목적이라고 했죠. 우리 중개사법의 목적에 1가구 주택의 확보 이런 거 명문으로 넣을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뭐 이게 우리 뭐 주택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라면 모를까 중개사법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법이고 니은번에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요건 이제 좀 있다가 이제 목적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요런 목적은 소위 2차 목적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죠. 그죠? 명문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디귿번 공인중개사법은 사법적인 요소가 있고 또 여기 보면 공법적인 요소가 있고 뭐 그렇다라는 얘기인데 문제의 왼쪽에다가 그림을 좀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법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공법과 사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공사법으로 구분을 하는데 공법은 꼭 관이 일방 당사자가 돼야 해요. 관, 관청. 그래서 관대, 민의 관계가 무슨 관계? 공법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법은 누구랑 누구 관계? 민대, 민의 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사법적인 뭐 이런 표현을 사용했으니까 민대, 민의 관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개계약은 누구랑 누구 간의 계약. 그러니까 아니 민대, 민의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중개계약은 의뢰인과 개공. 개공과 의뢰인은 둘 다 민대, 민이니까 당연히 사법관계 맞고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죠? 개공의 의뢰인한테. 그럼 이제 민의, 민에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얘도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D급번인 맞는 표현이고 니을번을 먼저 좀 볼게요. 니을번. 자, 니을번에 뭐라고 했냐면 아주 미음번 참. 중개사법은 공법적인 요소도 있다. 공법적인 요소도 있어요. 근데 감독상의 명령은 누가 누구를 감독하는 거죠? 관의, 개공을. 이게 이제 공법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도 누가 누구한테 내내는 거예요? 관의, 개공한테. 그리고 이제 행정형벌도 관의, 개공한테. 뭘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무슨 요소가 되겠어요? 공법적인 요소가 되겠죠. 근데 우리 중개사법은 이 두 가지가 다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요소, 무슨 요소. 공법적 요소, 사법적 요소.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이 생기죠? 이렇게 교차하는 부분을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 그래요? 중간법이라고 얘기하고 같은 말로 이거를 섞었다 그래서 혼합법이라고 얘기하고 최근에 법학자들은 이런 공법과 사법 중간에 있는 제3의 영역을 사회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중간법, 혼합법, 사회법적 지위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죠? 미음범도. 리을번.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은 공인중개사법에서 명문으로 조용하고 목적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는 법 조문이 있어요. 이제 30조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명문으로 교정된 이 재정 목적은 소위 말하면 1조예요. 1조. 법제 1조. 그러니까 재정 목적은 1조고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은 30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명문으로 있기는 한데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아니라는 거지. 이런 게 규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규정은 있으나 이게 뭐는 아니다? 재정 목적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재정 목적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는데 1번 문제는 일단 패스하고 2번을 좀 먼저 볼게요. 2번 문제에다가는 별을 하나만 해주시고 얘가 이제 재정 목적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법제 1조잖아요. 가장 최근에 기출이 된 게 21회예요.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 몇 회죠? 35회. 그러니까 이제 한 14, 15년 정도 안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한 번 나올 만도 하고 올해도 그냥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한 절반 정도 정도예요. 확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한번 출제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법은 누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 그랬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를 한번 여기다 한번 넣어볼 건데 일단 여기서 공인중개사라고 보니까 쭉 보니까 3번을 제외하고는 다 공인중개사라고 줬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조금 우리가 해석을 좀 해봐야 돼요. 여기서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개공포함 아니면 개공제외 당연히 개공포함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업무라고 하는 것은 중개업무에요. 그럼 여기서 중개업무는 개공만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구도 이 업무를 하죠. 소공이요. 그럼 소공도 여기에 포함 아니면 제외.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를 합쳐서 개공과 소공을 합쳐서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률용어로 따졌을 때 이 두 사람을 합쳐 부르는 법률용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인 공인중개사를 따서 여기는 공인중개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주어에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주어에 개공을 넣으면 안 되겠지. 그렇죠? 왜 개공을 넣으면 안 되냐면 여기다 개공 이러면 누가 빠져요. 소공이 빠지지. 그거 일단 안 되고. 6번 한 번만 적어볼게요. 주어에 이거 넣어도 안 돼요. 개업, 공인, 중개사 등. 이거 넣어도 안 된다. 그렇죠? 여기서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을 넣으면 왜 안 돼요? 얘는 중계보존에 들어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구만 들어가야 돼? 공인중개사. 그래서 여기서 의미적으로는 이 둘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법이 개입을 해요. 개공과 소공이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정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는 업무에 무슨 성을 제고하고 그렇죠?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들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하는 부동산 중개업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업. 이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들의 산업을 육성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뭐에 이바지한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한다. 이게 이제 재정 목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인가요?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른 거는 몰라도 그만인데요. 이거 하나는 좀 기억해 주세요. 이거 이거. 주어에 뭐 넣어야 한다라는 거. 공인중개사 넣어야 한다라는 거. 이거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1번으로 한번 좀 올라가 보겠습니다.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는 것은 규율 뭐 이런 단어들은 요즘에는 재정 목적이 규율, 감독, 규제 이런 거는 국민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거 재정 목적이 안 씁니다. 뭐 오히려 보호, 육성, 지원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요즘에 이제 국민들이. 재산권을 보호한다. 우리 중개사법이 재산권을 보호할 수는 없는 거고 재산권은 헌법이나 민법에서 보호를 해야 되겠죠. 재산권 보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거래질서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부심법의 목적이에요. 부심법은 뭐 약자? 부동산 거래 신고법. 그렇죠? 이거는 우리 중개사법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2번만 답이 되겠죠. 자 어찌 됐든 간에 재정 목적은 이 2번 문제 하나 정도만 개략적으로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범위를 높일 필요는 넓힐 필요는 없다. 자 3번 문제 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대하여 대해선 기본이 되는 기본법이다. 이랬는데 일단 기본법 위에다가 얘를 기본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특별법에 반대적인 개념인 일반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기본법이나 일반법이나 자 그러면 이 문제 밑에 여백에다 한번 좀 적어봅시다. 중요 표시 한번 해주시고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요. 배우진 않지만 상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고 공인중개사법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법은 잘 안 들어봤는데 생소하기는 하지만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법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네 가지 법을 한번 좀 이렇게 쭉 한번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맨 끝에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은 무슨 법이냐면 우리가 이제 특수법인 중에서 무슨 조합이 있죠?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가 중개업을 할 수 있잖아요. 중개업을 할 수 있는데 얘가 등록을 하고 아니면 등록 안 하고 등록 안 하고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등록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공인중개사법에는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등록 안 해도 돼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그런데 얘는 무슨 법에 의해서 등록을 안 해도 되는 거냐 이 법이죠. 그러니까 얘가 뭐 할 때 중개업 할 때 등록 안 해도 돼 이 법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할 때 2번 먼저 2번 먼저 어떤 법을 먼저 적용을 하겠어요? 당연히 이 법을 먼저 적용하겠죠.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법을 우선 적용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등록은 안 하지만 중개업을 할 때 이 법에는 또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이 법에 가봤더니 너가 중개업 하고 싶어? 그러면 2천만 원만 보증 설정해 라고 하고 있는데 그 2천만 원은 무슨 법에 있어요? 이 법. 그럼 얘한테 이 법도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가 중개업하는 거는 상행위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상법을 적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모든 법의 일반법인 민법도 당연히 적용을 할 건데 이 지역농업협동조합한테 근데 순서로 따지면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법이 똑같은 법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은 법이 있는데 우선되는 법과 우선하지 않은 법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선되어지는 법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특별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얘는 특별법인 거야. 뭐에 비해서 특별법 이런 애들에 비해서 그러면 이 중개사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비하면 무슨 법적 지위가 있는 거예요. 일반법적 지위가 있는 거지. 뭐에 비하면 농업협동조합법에 비하면 얘가 특별법이니까. 그런데 얘는 또 제끼고 얘네를 좀 보고 보면 얘는 또 무슨 법적 지위도 있는 거냐면 특별법. 얘네에 비하면 또 우선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무슨 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특별법. 그러니까 상법도 중간에 끼는 법이니까 이런 성격을 다 같이 갖고 있겠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민법은 모든 법을 받아주는 법이다. 그래서 모든 법의 일반법 모법. 어머니 모자 써서 모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 중개사법은 이런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 결론 끌어내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기본법이고 일반법이 맞고 그 다음에 민법과 상법에 대한 뭐 맞고 특별법 맞고 3번의 중개사법은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국내법이다. 반대말은 뭐예요? 국내법의 반대말 국외법은 없고요. 국제법 국제법 그리고 민법과 상법이 공인중개사법보다 먼저 먼저 적용되지 않는다. 나중에 적용된다. 5번 중개사법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를 모두 갖고 있는 혼합법 내지는 중간법 내지는 사회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맞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